아isy야 레시피대로 하니까 확실히 맛있어 오빠 대충 했어 맛있다 또 해줘 아 미용실도 가야 되는데 요거는 나랑 만나서 데이트? 뭐 둘이 같이 차 타고 갈 때마다 아 미용실 좀 가야 되는데 얘기가 나와 진짜 한 번 더 한 평 쉬는 날이어서 그런가? 보통 여자들이 얼마만에 간다 보통이란 게 없지 사람마다 다르지 나처럼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 가는 빈도가 작은 빈도야? 음 여자치고 많이 안 가는 거지 아 이거 맛있어 저희는 지금 풍압동에 왔어요 제가 맨날 바르는 거 요거 라이블리 로즈우드 요거 밟았는데 어때요? 어때? 예뻐요 나는 요거 볼터치 할 때가 제일 좋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의 내 향기템은 요거 페퍼민트랑 시트러스 블룸 시트러스 블룸 아 오일을 향수처럼 써? 어 어 근데 요거만 쓸 때보다 페퍼민트를 같이 쓰면은 뭔가 더 이렇게 향이 좋아 약간 파스바른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시트러스 향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보도 발라줄까? 아니 그리고 이게 뭐 강의 듣거나 운전하거나 할 때 페퍼민트를 이렇게 손에 발라가지고 막 머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뒷목 같은 데다 바르면 졸음이 달아나 이거 도테라야? 응 도테라 오해하겠다 도테라 사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많이 대중화되고 내가 많이 얘기했어 오늘 신랑이 약간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안경을 좀 맞추려고 친구네 안경점에 몰래 왔어요 있으려나? 오늘 휴가 간 건 아니겠지? 모차르트 안경원 어 세일하네 벌써 바쁘네 벌써 바빠? 있어? 모르겠어 안 보여 모차르트 안경원 없나? 나 왜? 아니야 이쁘게 입어서 봐봐 반지시 입어야지 집도 혼났는데 왜 혼났지? 응 아우 어 너 기억이 안 나 아우 이쁘네 사자다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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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발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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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맛있지? 우체국이 제일 맛있더라구 그거 뮤직비디오도 너무 아이고 비자이너 그것도 맛있겠지 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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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방법을 보면은 이거는 코이 제품 올데이 실키 쿠션 되게 깔끔하지 음 화장 고치는 거야? 밥 먹었으니까 바쁘다 여자들 입장 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그러네 그치 더 커지면 어떡하지? 더 커지면 이제 오잼이 되는거지 예뻐졌다 예 예뻐져야지 그치 근데 향수는 여보가 좋으려고 하는거야 아니면 내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 누군가는 있겠지?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향수 뿌릴 때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렸던 것 같아 내가 냄새를 좋아해서 뿌렸다기보다는 응 그래? 나는 내가 좋아서 뿌렸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도 향수를 좀 뿌렸었는데 그게 향기는 좋은데 뭔가 이렇게 속이 울렁울렁거린다 그래야 되나? 응 여보는 그런거 심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천연오일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요즘은 향수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한번 시도해보고 싶기는 해 코스 세일이어가지고 코스 한번 둘러보려고요 여보도 근데 난 세일때 가도 늘 신상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 세일인 것도 예쁜거는 아마 다 빠졌을거야 세일이야? 세일이야 세일이야 근데 아마 다 빠졌을거야 오늘은 오늘은 지르는 코스 안 어울려? 어느 별에서 왔니? 이 물음이 되게 많네 안귀여워? 우리 옛날에 묵소 만보구두 응 이거 하나 몰라? 어? 어 S 근데 귀엽다 하나 남았어? 하나 남았어? 응 맞지? 응 이거 나 산거 그때 비슷한거다 그치? 옛날에 산거 옛날에 산거 자 일렉한거 하나 남았어 둘 셋 나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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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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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